인간을 믿지 말고 인간관계 아 인간관계 너무 차분하고 너무 머리 잘 돌고 똑똑해요 양띠가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좀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조심하시고 또한 여자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돈도 돈도 벗길 수 있어요 돈도 벗길 수 있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동구에 사는 신명을 모시고 있고 천지인입니다 오늘은 선생님 똑똑하시는 이민영 대박난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까요? 양띠를 보고 있습니다 양띠를 뽑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천운이 들어있어요 천의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자기 하는 일에 성과를 얻는다거나 자기 목표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우리 양띠분들이 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을 믿지 말고 인간관계 인간관계 너무 차분하고 너무 머리 잘 돌고 똑똑해요 양띠가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좀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조심하시고 또한 여자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돈도 돈도 벗길 수 있어요 돈도 벗길 수 있고 자기가 한번 꼽는다면 거기에 빠져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조심하시면 돼요 한번 꼽으면 그거에 잘 빠져들기 때문에 양띠분들이 조금 이 시업에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직장에서의 운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직장에서 일 잘하죠 아 일 잘해요 자기 일에 무조건 맡은 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아 맡은 바는 진전 다해서 다 응 책임을 하고 꼭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 일은 잘합니다 진할 수 있을까요 승진운이 올해 양띠가 네 그렇죠 일 년 지나고 나면 승진운이 들어있죠 올해 했고 이치 이미 년 아니어도 내후년에 그 후에 그 훈년에 들어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같은데 부족하죠 아 올해는 좀 부족하죠 아 그냥 있던 대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만약 정하고 싶으면 조언을 좀 들으셔야 돼요 음 경험하는 그 경험자분한테 조언을 좀 들으시고 거기서 이제 무조건 자기 고음도 밀고 나가지 말고 서로 이제 조언을 하면서 합의해가면서 좋은 걸로 택하시면 괜찮아요 차분하게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오케이 투자나 좀 이런 부동산 혹은 주식 이런 거는 어떻게 내년에 양띠분들의 좀 응기가 좀 받쳐줄까요 받쳐주려고 해도 이 양띠가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음 그래서 그냥 치고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음 샀다가 좀 1년 이상 묶여 놓으면 괜찮아요 바로 뭐 좀 낸다고 해서 팔아보고 조금 올라가서 팔아보라고 그런 치고 바꾸바 그렇게 해서는 아니래요 지금은 띠와 나이를 봤습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을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으 으 으 으 으 아멘